이니스프리를 좋아하고 있는 수많은 팬들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되게 떨렸는데 근데 사진을 더 잘 나오고 싶은 마음에 없어서 참고 근데 잘해야죠 잘한 것 같아요 바르는 법을 잘 모르고 친구들끼리 막 발라주는데 여러 색깔을 제가 다 펴발랐어요 그 색깔이 나오면서 며칠 붉은 거지처럼 나와가지고 배고파요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웃음을 드린 것 같아서 정말 뿌듯하고 좋습니다 제가 오늘이 첫 광고잖아요 맞아요 첫 광고인데 그게 또 이니스프리에요 맞아요 윤광스럽죠? 저는 로션부터 진짜 다 쓰죠? 네 진짜 아침부터 어제 보니까 서랍장에 딱 있어요 맞아 맞아 다 그 저런 색깔 친구들하고 서로 발라주면서 재밌는 이제 재밌는 얼굴을 만들면 사진도 찍으면서 이제 재밌게 할 수 있는 게 좀 장점인 것 같고 이 화이트는 피지 컨트롤과 매끈결 케어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마스크팩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끝나고 집에 가서 이 화이트팩을 할 예정입니다 음 학창시절이었는데 여드름이 되게 많았는데 그 화산송이 클렌징을 쓰고 나서 되게 많이 좋아했어요 피부가 진짜 이 피부가 제일 좋아요 저희 이제 워너원 그룹이 첫 이니스프리 모델이 돼서 이제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 앞으로도 이니스프리라는 제품을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진짜 광고를 찍는다는 게 아직 본망같고 정말 재밌습니다 네 저희 오늘 이니스프리 모델이 돼서 정말 기쁘고요 워너원 이니스프리 많이 사랑해 주시고 기대해 주세요 바이바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마이크 때문에 왜 안 돼? 야 그러면 지금부터 가족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